너 시 좀 쓰더라 시요? 야! 깜짝이야 아우 이거 내가 아까 했던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아 그래 줘요 세미나가 하나 있는데 너 시 좀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야 내가 맛이 이상한데? 제가 무슨 시를 그리고 저 면접이 얼마 안 남아서요 야 이거 봐봐 누가 제일 잘하게 생겼냐 이게 제일 낫네 배경색도 기운 로고색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웃는 연습도 많이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괜찮은데 왜? 아니야 이상해 이거 상한 거 아니야? 통조림이잖아 상하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근데 이거 죽은 거 아니야? 죽은 게 어떻게 안 상해?